이 향수는 제가 3년 전에 프랑스에 봤을 때 그때 처음 출시가 됐던 향수예요. 그래서 한국에서 판매가 되기 전에 처음 구했던 향수인데 제가 3년 넘게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저만의 향수입니다. 그래서 팬분들이 저에게 가까이 왔을 때 어떤 냄새인지 많이 궁금해하셨을 텐데 저만의 향수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향수를 드리게 됐습니다. 이 향수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사서 바로 기증을 하는 향수가 아니라 실제로 제가 갖고 다니면서 사용했던 향수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. 평소에 저에 대해서 어떤 향기가 날까 궁금해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 제품을 갖게 되신다면 저와 같은 향을 맡게 되는 그런 효능을 가지게 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요. 저의 향기를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나눔은 다른 분들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. 보통 다른 연예인분들은 굉장히 조용히 그리고 또 많이 티가 나지 않게 기부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기부를 하고 또 팬들과 함께 기부를 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만듬으로써 더욱더 많은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드는 게 저의 목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와 함께 그리고 또 저를 응원해주시는 팬분들과 함께 같이 기부를 하고 또 그런 도네이션을 통해서 나눔을 같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만드는 게 저의 큰 재미이고 또 저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. 저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.